안녕하세요. 미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슈츠의 첫 부분 장면과 관련한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화면의 내용은 흑인인 제시카가 대표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류애인인 제롤드 테이트와 의뢰를 받았던 일을 처리한 선임 변호사 하비와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하비는 제롤드의 요청대로 제롤드 회사의 피고용인인 쿠퍼를 명예부회장직을 유지하는 상태로 회사의 일에서 물러나기로 협상을 완료하고 쿠퍼의 사인을 받았는데 제롤드는 원래의 약속을 깨고 쿠퍼에게 명예직조차 줄 수 없다고 우기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각의 위치에 있던 오만불손한 의뢰인인 제롤드가 하비와의 설전에서 양보한 이유는 모든 협상이 의뢰계약서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수임 계약이 완료되어 변호사 사무실로 송금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 하비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묘미는 하비가 제롤드에게 보여준 송금 완료되었다는 소리가 사실은 소방훈련 안내 메모였던 점입니다. 하비의 교활성과 재채, 제롤드의 순진한 실수를 나타낸 장면이었지요. 여기에서의 테이크어웨이는 계약서의 중요함입니다. 계약 문화의 바탕을 두고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미국 회사에서는 계약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중요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미국 회사에 근무할 때의 경험에 의하면 M&A 등의 중요한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딜을 개발하고 기회를 찾는 비즈니스 디벨롬먼트 팀이 아니라 최종 순간에는 사내 법률팀이었습니다. 법률팀의 OK가 없이는 CEO도 거래 성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거래의 완결은 해당 자금이 회사로 입금되어야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장면에서도 보듯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몇 가지 장면을 보지요. 첫 번째 장면에서 공부할 것은 You're Mistaken 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말이며 만약 If I'm not mistake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의 뜻으로 자기의 주장에 대한 실수의 여지를 나타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들어보지요. 여기에서의 You're Mistaken은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산이다 등으로 쓰여집니다. 사실 착각한다. 오산이다 라는 말은 영어로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기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은 에스크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스크로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거래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익숙한 용어이지만 얼마 전까지도 전문가들 많이 쓰는 용어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3자가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상대 판매자의 신용을 믿을 수 없어서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경우 제3자인 은행이 매입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 매입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면을 볼까요. 여기에서 와이어 트랜스퍼는 전신 송금을 에스크로는 조금분할인 증서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대로 에스크로라고 말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 이제 인 유어 코트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테니스 등의 경기에서 볼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을 받아 넘길 차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하였고 이제는 상대방이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전과의 성격도 있으니 기억하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장면을 보시지요. 볼을 칠 차례가 제럴드인데 볼은 하비의 손에 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하비가 제럴드를 얄밉게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제럴드가 한방 먹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장면은 제럴드가 제시카에게 하비가 버릇 없이 군다고 불평을 하자 제시카는 하비가 하는 말들은 회사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비를 옹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상사가 제시카와 하비의 관계처럼 당신의 말이 회사를 대변한다고 상사가 당신을 옹호해준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저도 회사의 대변인인 스포츠 퍼슨으로 선임되었을 때 매우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지요. 수고하셨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지요.